네, 이쪽은 장애인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라든지 식사를 하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들로 구성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가 나가기 이전에 임대 서비스 보조기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. 그리고 저쪽을 봐주시면은 장애인분들이 욕실에서 안전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보조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곳은 저희가 손에 사용하는 스플린트라든지 그 다음에 필기 보조도구를 제작하는 곳이고요. 지금 보이시는 게 연필에 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거는 필기 보조도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저희 센터에서 맞춤 제작을 하는 그런 맞춤 제작품을 보관하는 곳이고요. 전시되어 있는 거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. 먼저 이게 목재로 제작된 랩보드고요. 주로 수동 휠체어에 많이 사용되고요. 이거는 폴리카모네이트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랩보드입니다. 그리고 요새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이런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도 저희 센터에서 시험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사를 할 때 쓰는 맞춤형 이런 숟가락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세유지에 필요한 이러한 각종 자세유지 보조기기들도 제작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